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! 너무 잘 됐어요! 오늘 아침에 àsvent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. 깜빡 양념장 설탕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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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을 없앤는게 다 먹었어요 닭다리에 다 먹여야 하는거죠? 다리에 다 먹었을때는 먹었을때는 다 먹었어요 오늘은 한 번 더 먹었을때요 나는 고구요 그래서 마치고 가고 싶었어요 아! 진짜. 계란. 1초 제시맛. 계란. 진짜. 진짜. 맛있어, 찍힘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락키가餃子야야. 나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.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. 색상의 색이 너무 아름다운 색이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름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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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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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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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